경부교육청이 새학기를 맞이해 지난 학기를 복습하고 다음 학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인 온학교를 이번 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.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학생은 수학과 국어 등 지난 학기의 학습 내용을, 6학년 학생은 중학교 입학 준비 방법과 중학교 생활 이야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. 도내 초등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온학교는 유튜브에 검색해 회원 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